니가 그렇게 했잖아, 종국아. 내가 먹고 싶어. 내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싶어. 오랜만이야. 오랜만이다. 오랜만이다. 이거 진짜 맛있는데. 종국 오빠 이리 와, 돈까스 먹자. 맞네, 맞네. 야, 너는 양치고 해. 이리 와, 돈까스 먹게 해. 내가 돈까스 남아. 나 혼자 먹어. 나 돈까스 안 먹어. 왜 돈까스 남산 가서 먹어. 내가 떨어질게. 내가 떨어질게.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다리를 놔줄게. 아니, 내가 죽으면 망해. 100% 망해. 내가 완전히 앞으로는 부끄러워서 둘이 못 보게 해줄게. 계속 뭐 할 때마다. 방송에서 우연히 봐도. 야, 너네들 큰애 가지고 여기 은혁이 뒤에 안 보이잖아. 야, 너는 한 달 있으면 지금. 아, 저 다가가가. 야, 저 은혁이 어디야. 아, 한 달 있으면 지금. 아이고. 야, 은혁이 뭐야. 스크로기 많이 나와야 돼, 현재. 아, 그래. 형, 이런 표심 없죠? 야, 왜 어떻게. 왜 이렇게. 아, 너는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. 아니, 왜 이렇게. 아, 이다, 이다, 이다. 아니, 어디서. 아니, 강수 있어야 돼. 아, 이다 보니까 둘이 만났다. 나 지금까지 곁다리였어. 아, 이다 보니까. 아, 이거 나를 안 해. 아, 이거 왜 그래. 아, 이거 왜 그래. 아니 셋이 밤을 몇 번 먹은 적 있어요. 아니 불만 나게 어색하니까 지금까지. 야 뭐가 있구나. 나 네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싶어. 준영이가 먹일래. 아 준영이 진짜 친하네. 어 준영이다. 어 준영이다. 블랙으로 맞춰 입었네. 블랙으로. 야 이리 와 이리 와 종국이한테 와. 종국이한테 와. 아 그래 안녕. 오랜만이야. 오랜만이다. 오랜만이다. 아 역시나 역시나 나왔다. 아 역시나. 야 준영이가 살이 푸는 것도 쪘네. 아니 어떻게 닭발을 먹고 자가지고. 아 그랬어? 진영이가 이제 제법 문승이나 필이 나네. 문승이나 필이 나네. 누구 누구 누구? 확 나네. 아니야 진영씨. 아니에요. 느낌이 약간 저. 맏언니. 맏언니 포스가 난다는 얘기에요. 자 우리 홍진영씨까지 해서. 아 재밌겠네 오늘. 아 재밌겠네 오늘. 둘이 이거는 콕플룩이 아닐 수도 없어. 누가. 너 왜 이렇게 까. 야. 야. 다윤식이 약간 그게 있다. 뭐 얘기할 때 이렇게 막. 막 이렇게. 막 이렇게. 막 이런 게 좀 있네. 아이야. 우리가 그렇게 작아야 종국아님. 우리가 그렇게 작아야 종국아님. 우리가 그렇게 작아야 종국아님. 이게 완전. 너 완전. 진짜. 남철 남성남 선배님 이후에. 남철 남성남 선배님 이후에. 진짜. 좋네요. 일단 섬에서 삼형제 찾는 것도. 쉽지 않거든. 맞아. 삼형제 있지 않을까요? 있을 거야. 저희 마지막 들어오는 배가 몇 시에요? 우리 마지막 배가. 9시 반이에요. 9시 반. 밤? 9시 반이요? 그거 못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? 그 다음날. 10시. 야 그래서 옛날에 그. 데이트할 때. 섬으로. 데이트 가라고. 어?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.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. 진짜. 몇 년도야 오빠? 옛날 어릴 때.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지. 그러니까. 몇 년도. 섬 안 가도 됐어. 나. 굳이 섬 안 가도. 있잖아. 알겠어? 알겠어. 광수야. 신신무도래. 배. 왜 갑자기 화제를 돌리고. 아니요. 돌리고. 아니요. 광수는 필요할 것 같아. 광수는. 야 근데 너희 둘이 잘 어울려. 태어농스 하면 다 그러지. 어때 오빠? 아니 진짜 잘 어울린다니까. 둘이. 둘이 더 잘 어울려요. 진짜. 내 주변 사람 다 응원해. 맞아요. 둘을 잘 어울려요. 네 잘 어울려. 진짜로. 진짜로. 진심으로. 얘랑? 얘랑? 아니. 아니니까 너랑 나라. 싫어? 얘랑. 아니 얘랑이 왜. 얘랑이 왜. 내가 보세요. 둘이 되면. 종국이 형 한. 한 달 만에 한 20kg까지 쎄 수 있다. 미스 tho. 오 알았어 이거. 오 알았어 이거는. 마이 마이 마이. 마이 마이 마이. 오케이. 마이 마이 마이. 마이 마이 마이. 오케이. 우와. 오케이. 아니 이게 진볼이라 감이 안 와서. 아 너 왜 그래. 우리 그럼 1점 마이너스에요? 1점 마이너스야. 아 진짜? 마이. 마이.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. 와 이건 아니지? 야 저 진짜 이상했지? 아니 잠깐만. 복학생이지 복학생. 아 얘 아니야? 진볼이라서. 모르겠어. 아니 근데 이건 아니라. 진볼이라서 진짜 모르겠어. 이거는 말이 돼? 와 이거는 근데. 자 집중하자. 집중. 진이 한번 해볼래? 할거야 니가? 오빠가 해. 아 둘이 뭐야? 어 사이좋다 사이좋다. 어 야 막 생각해볼까 미국 커플들 아니야? 미국 커플들. 아니 여기 팀이 좀 웃기네. 아 여기 두 분이 다 관련이 돼. 아헤 슛슛. 집중해요 집중. 어? 어? 집중 집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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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팅? 오케이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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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점 진짜 잘해볼래? 지군 inviting. democraticKKE니어 undercover까지 harmon해.